야 이거는 이강인이 에메리가 여러분 이강인보다 어리죠? 아니 이강인이 한쪽 손만 내밀고 지금 야 골 갖고 와 빨리 골 뿌려 너 약간 요러한 제스처가 보여져요 이게 진짜 조기 축구회 같은데 나가면은 나보다 선배들한테 이런 거 못해 양손으로 해야 돼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근데 이강인이 야 너 까불지 말고 그냥 빨리 골 갖고 와 인마 내가 공격할 거니까 너 그냥 나한테 빨리 뿌려 요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이 빅클럽에서 여러분 야 골 갖고 와 이거 하기 쉽지 않아요 자 어제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여러분 오른쪽 윙어로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 윙어이긴 한데 약간 인사이드 윙어로 뛰었습니다 어제 전반전 초반에 이강인 선수가 수비하러 가는 장면이었는데 하키미가 여전히 높은 위치에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하키미가 올라간 자리를 이강인 선수가 계속해서 커버링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가 내려가서 공을 확실하게 커트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공을 커트하고 난 뒤에 여기서 이제 이강인의 전매 특허인 퀵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래쪽으로 가는 척 했다가 이 상대 수비수가 따라오니까 바로 자신이 제일 잘하는 왼발을 이용해서 바로 반대편으로 턴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하얀색 유니폼을 입은 느아브르 선수가 그냥 기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역방향에 완전 스텝이 꼬여가지고 이강인 선수가 치는 이 방향에 따라가지 못하고 누워버리는 모습을 어제 목격을 했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은 바로 여기서 탈압박에 성공해서 지나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엘리키 감독님 이야 이 장면을 바로 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 엘리키 감독님 그리고 하키미가 여기서도 센스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굳이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나가는 진로를 방해하지 않고 쓱 나와주면서 이강인 선수의 템포를 한층 올려주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 장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분석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다닐로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이강인 선수가 항상 이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온다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오고 여기 지금 화면에 잘려서 안 보이는데 하키미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면서 뭔가 이 공간 오른쪽 풀백 스페이스를 이강인이 많이 내려가면서 공을 받아주는 모습이 보여졌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내려가면서 공을 받아내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먼저 오른발로 퍼스트 터치를 하고 상대 수비수를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에메리 선수가 앞으로 뛰어주고 있고 아센시오가 이 중앙 수비 두 명을 확실하게 묶어두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미 공을 잡았을 때 어느 정도 이 앞에 상황이 파악이 끝난 상황이죠 그리고 이강인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공을 잡고 난 뒤에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이 왼발에 공을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왼발에 공을 갖다 놓으니까 이 선수가 뛰어오다가 이 공을 뺏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항상 마이루카에서 잘 써왔던 어제 도대체 루아무르 선수 몇 명을 넘어트린 거야 선수들 관절 다 꺾이겠다 진짜 아니 이 선수들이 관절이 다 꺾일 것 같아요 지금 다 연체동물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다 넘어지는 거야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아웃인으로 가져가는 거 이거를 뺏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하키미가 지금 여러분 라인을 바짝 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하키미들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방향을 막아야 될지 감이 안 왔고 거기서 이제 이강인이 제일 잘하는 휙휙을 통해서 야 요거를 뚫고 나가는 모습이 보여줬던 전반전의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엘리케 감독님이 매의 눈으로 이강인의 탈압박을 보고 있다 야 이제 엘리케의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고 있는 이강인 선수의 모습이 보여지죠 야 그리고 요거를 뚫고 난 뒤에 이 선수는 허겁지겁지금 이강인 선수의 뒷공 무늬를 따라가고 있죠 근데 이강인 선수는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드리블을 빠르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드리블을 가져가고 있는 이 와중에도 이강인 선수가 어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대편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바로 체크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계속 드리블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드리블을 하다가 본인이 줄 곳을 찾기 위해서 바로 헤드업을 통해서 시야를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시야 확보가 끝나자마자 이강인 선수가 본인의 시그니처 킥 자세를 가져가면서 반대편에 가브리라는 선수가 침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 쪽으로 킥을 보내주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근데 가브리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킥이 분명히 공은 여기 있는데 가브리는 이 아래쪽에서 아직 스프린트를 여기까지 안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킥이 조금 더 길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가브리가 조금 더 빠르게 여기 침투해서 이 선수와 경쟁을 했다면 어떻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가브리가 여기서 미쳐 이 스페이스까지 뛸 준비가 안 돼 있었더라면 그냥 이강인 선수가 킥을 여기 공간에다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브리 선수 발밑에다가 줘서 가브리가 1대1 돌파라는 장면이 나왔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즌이 시작되면 아마 네이마르나 은바페가 이 자리에서 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탈압박을 하고 난 뒤로 네이마르나 은바페가 뛰는 이 공간에다 킥을 넣어주면 사실상 은바페는 이 장면들을 놓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 자체가 또 중앙에 서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날 사실상 이강인 선수는 거의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 느낌도 많이 내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마 이쪽쯤에 하키미가 또 높은 스페이스까지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가르테 선수가 이강인 선수한테 패스를 빠르게 뿌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강인 선수가 역시나 이거를 왼발로 잡는 게 아니라 오른발로 잡으면서 드리블 템포를 올리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앞으로 전진적으로 공을 밀고 나가면서 지금 시야체킹 어디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키미가 지금 뛰고 있는 이 스페이스가 어딘지를 확실하게 지금 체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드리블을 하면서 이 정도면 거의 여러분 드리블 장인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빠르게 드리블을 통해서 이제 뒤에 수비수가 붙는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빠르게 하키미 쪽으로 공을 뿌려주는 모습이 보여졌던 이번 패스입니다 그리고 하키미가 공을 컨트롤하고 이강인 선수가 또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이 보여졌죠 왜 여기서 침투 움직임을 가져가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를 많이 보시면요 긴도관 같은 선수들이 사이드로 공을 뿌려주고 항상 이 스페이스 쪽으로 침투라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엘리케 감독님도 가르디올라의 그 전술과 약간 비슷하게 공을 주고 여기 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침투하면서 또 다른 선수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강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이 선수가 내려오면서 공을 이렇게 받아주면서 더 나은 찬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움직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장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메리가 중앙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탈압박을 하고 난 이후에 중앙에 뭔가 상대 수비수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이드에 있는 이강인 선수한테 볼을 연결을 해줬어요 볼을 연결해주고 이강인 선수가 역시나 여기서도 왼발로 공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오른발로 공을 잡아 놓으면서 상대 수비수랑 바로 1대1 포지션을 가져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여기서 한 명은 튀어나오고 한 명은 또 공간도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포지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강인이 여기서 어제 이거 보고 약간 감탄했었는데 와 이 짧은 찰나의 순간적인 움직임이 여러분 엄청나더라고요 여기서 이강인이 하킴이가 여기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 패스를 하킴이한테 뿌립니다 뿌리고 난 뒤에 이강인이 어떤 무브먼트를 가져가냐 이야 밖으로 뛰는 척하면서 이 수비수 시야를 한번 체킹을 해주고 이야 나 밖으로 뛸 거야 보여주면서 이강인이 이렇게 싹 와서 이 공을 다시 받아내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 명품 움직임이에요 명품 움직임 아 여기서 스케이트 밟잖아 스케이트 뛰는 척 했다가 하킴이 주고 다시 나오면서 이 공을 받아내는 모습 그리고 난 뒤에 이 공이 다시 리턴이 들어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논스톱으로 위협적인 공간으로 공을 보내주는 이강인이죠 굳이 여기서 공을 잡아서 어떠한 선수들은 뒤로 가는 선수들이 많아요 근데 이강인은 여기서 흐름을 끊지 않고 리턴 나오는 패스를 바로 다이렉트로 상대 위험적으로 공을 보내면서 또 한번의 기회 창출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이 안으로 공이 들어왔을 때 에메리가 여기서 공간 침투하는 하킴이에게 패스를 주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 하킴이가 공을 받아서 주체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논스톱으로 크로스가 올라가는데 이제 느아브르 수비수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인터세트를 해내는 모습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 시즌이 시작되고 여기에 만약에 아센시오가 있고 뭐 이 정도 위치에 은바페나 네이마르가 있다고 하면은 이 크로스만 잘 올라가면은 골이 무조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강인에게 엘리케가 원하는 장면이 다 이런 장면이에요 조금 더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고 하킴이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주면서 이강인이 볼을 갖고 이런 사이 공간에 패스를 놓아주는 모습 이런 거를 아마 엘리케 감독님이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또 한 번의 역습 장면을 맞이하고 있는 파리죠 역습 장면을 맞이하고 있는데 와 지금도 여러분 지금 에메리가 앞으로 공을 빠르게 밀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 지금 어디 보고 있는지 보이시나요? 공이 오기 전에 앞쪽에서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이강인은 시야를 체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떠한 선수들은 이 에메리가 치고 오는 볼을 달라고 여기 서서 손 내밀고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강인은 이미 이 선수가 치고 나오는 거는 체킹이 끝났고 내가 이 공을 받았을 때 어떤 패스를 넣어야 될까라는 상황 인식을 하기 위해서 전방을 살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에메리가 공을 빠르게 밀고 나가면서 이강인한테 패스를 줍니다 근데 이강인에게는 이미 시야 체크가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볼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 찰나 순간에도 이강인은 계속해서 아센시오 혹은 가르비, 바비안 루이스 이런 선수들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공이 연결이 이렇게 됐을 때 이강인이 또 오른발로 공을 잡습니다 이거는 진짜 드리블의 타이밍 자체를 올려주는 컨트롤인 것 같아요 오른발로 이 공을 잡으면서 바로 그 다음 스텝에 왼발이 드리블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컨트롤 어제 경기 보면서 이강인이 이걸 정말 잘 쓰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컨트롤을 즐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앞으로 공을 전진적으로 밀면서도 계속해서 반대편 시야를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센시오 뛰어 들어가는지, 바비안 루이스 어디에 있는지, 가르비 어디에 있는지 계속해서 요거를 체크하면서 드리블을 하고 있는 이강인의 모습이 보여지고요 여기 화면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 선수가 빠르게 백호스를 밟고 있는 이유가 사이드 라인에 하키미가 서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수비 라인이 허둥지둥하면서 빠르게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이강인이 앞으로 한 번 더 공을 밀고 들어가면서 이 선수들을 한쪽으로 모이게 만드는 효과를 지금 나타내 주고 있죠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치면 당연히 이 선수는 압박을 나올 수밖에 없을 거고 이 선수는 이 선수가 압박 나간 공간을 커버링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키미를 완벽하게 막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문적으로 말하면 이강인 선수가 수비수를 끌어당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툭 밀고 나가다가 하키미 쪽을 이번에는 아예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도 조금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솔직히 여러분 하키미 정도면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근데 하키미가 옆에서 공 달라고 이렇게 서 있는데 이강인이 하키미한테 공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해내려고 지금 시야체크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본인이 반대편으로 접어놓고 뒤에 오는 에메리한테 공을 그냥 넘겨주고 본인은 또 다른 공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도 다닐루가 공을 잡았을 때 하키미랑 이강인 선수 자리가 스위칭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하키미가 올라가지고 이강인이 하키미 자리로 내려와주면서 공을 받아주고 에메리도 진짜 대단한 선수인 게 나는 솔직히 에메리 칭찬도 너무 많이 하고 싶은 게요 여러분 지금도 이강인 선수가 내려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이 에메리가 앞에 보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에메리가 이강인이 내려가고 있는 장면을 체크를 했단 말이야 아 그러면은 내가 여기 서 있는 것보다는 나는 이강인 선수가 내려간 이 스페이스를 내가 뛰어들어가야 되겠다 이 빈 공간을 내가 뛰어들어가서 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 스위칭 플레이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이거는 물론 감독이 요구한 거일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상 이 선수의 개인적인 축구 아이큐예요 이게 진짜 똑똑한 선수들이 공간 응용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선수들이 어디로 침투했을 때 어느 공간이 빌 것이고 그 공간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도전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에메리입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내려가서 공을 받았을 때 에메리가 이강인의 빈 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에메리가 벌써 어느덧 이강인이 빈 자리를 에메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싸움을 하기 위해서 에메리가 또 여기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반대편에 역시나 가브리, 바비안 루이스 이러한 선수들이 또 서 있고 아센시오가 이날 하는 게 없다 말들이 있었는데 아센시오의 역할은 여러분 요거예요 아센시오가 여기 서 있음으로써 지금 현재 상대편 수비수 두 명이 아센시오 때문에 이 에메리를 잡으러 압박을 나오지 못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아센시오가 하는 역할이 이 두 수비수를 묶어둘 수 있는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지금 잘려서 나오진 않는데 여기에 분명히 하킴이가 또 뛰고 있었을 것이고 에메리가 또 애매한 하프 스페이스에 들어가서 상대편 수비수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이강인이 이번에는 전방으로 쭉 밀고 나가다가 본인이 뭔가 스텝 오브를 통해서 반대편으로 방향전환을 시작했고요 반대편에 지금 가브리가 보이고 있죠 근데 가브리에게 한 번에 가기보다는 이번에는 우가르테를 거쳐서 공격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와 근데 어제 에메리가 이강인 선수한테 패스를 진짜 많이 했네요 에메리가 이번 시즌에 경기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는 이강인이 에메리가 여러분 이강인보다 어리죠 아니 이강인이 한쪽 손만 내밀고 지금 야 볼 갖고 와 빨리 볼 뿌려 너 약간 요러한 제스처가 보여져요 이게 진짜 조기축구회 같은데 나가면은 나보다 선배들한테 이런 거 못해 양손으로 해야 돼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근데 이강인이 야 너 까불지 말고 그냥 빨리 볼 갖고 와 인마 내가 공격할 거니까 너 그냥 나한테 빨리 뿌려 요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자신감이에요 여러분 이 빅클럽에서 여러분 야 볼 갖고 와 이거 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에메리는 거의 이강인 선수의 충신이야 공 잡으면은 빠르게 뿌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에메리가 공을 뿌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에메리도 축구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은 알 거야 아 내가 강인 형한테 공을 줘야 되나 아니면은 우가르테 형한테 공을 줘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오늘 우가르테 형 몸이 많이 무거워 보인데 강인 형 컨디션 좋잖아 강인 형한테 줘야 공격 전개가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한테 공을 이렇게 빠르게 뿌리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을 받아서 요번에도 본인이 제일 잘하는 오른발로 공을 잡아놓고 하키미의 위치 파악이 들어가죠 그리고 난 뒤에 수비수가 오는 거 체킹이 끝났으니까 어떤 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또 한 번 바디 페인팅 들어갑니다 이게 마요카에서도 진짜 많이 썼던 드리블인데 왜 이강인을 계속 우리가 오른쪽 윙에 서야 된다라고 했는지 어제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느끼셨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이강인을 오른쪽에 서야지만 이러한 바디 페인팅이 나오거든요 왼쪽에 이강인을 쓰면은 이 바디 페인팅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히히가 나옵니다 히히 오른쪽에 쓴 이강인 그리고 난 뒤에 타라빡 성공하고 난 뒤에 이번에는 무리해서 요런 패스들을 넣지 않고 그냥 뒤로 공을 전달하면서 또 다른 공격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움직여주는 모습이 보여지죠 그리고 이번에는 우가르테가 이강인 선수한테 또 볼을 줍니다 어제 포지셔닝에 계속해서 공통점이죠 이강인과 하키미 이 포지션 스위칭 그리고 우가르테가 공을 딱 줬을 때 이강인 이번에는 크루이프 턴으로 공을 잡아 놓으면서 빠르게 전진적으로 공을 밀고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이번에도 뭔가 아센시오에게 공을 주기에는 상대 수비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키미 형 형 내가 공 너무 많이 안 줬지 형한테 하나 줄게 하키미한테 공을 심플하게 뿌리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아까 전에 설명했듯이 공을 뿌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상대편 하프스페이스 쪽으로 공을 침투를 해주면서 상대편 수비수들이 누구를 잡아야 될지 모르게 혼동을 준 듯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줬던 이강인이죠 그리고 하키미가 공을 잡고 이번에도 공을 뒤로 빼면서 상대 수비수들을 계속해서 뛰게 만드는 요러한 움직임들 그리고 이번에는 우가르테가 또 공을 잡고 아 잠시만 우가르테가 패스하는데도 이강인이 한쪽 손만 내밀고 야 너 수비 어디서인지 보이지? 수비 여기 있으니까 너 공 어디다 뿌려야 돼 여기다 뿌리지 말고 요렇게 뿌리라고 내가 지금 손가락 어디 가르치고 있어 상대 수비 발 걸리니까 무식하게 여기다 뿌리지 말고 손 가르치는 곳 있잖아 여기로 공을 뿌려보라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강인이 손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요것도 하나의 전술이고 기술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여기 가끔 서있으면 무리하게 이 패스를 넣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단당해가지고 이 선수한테 역습을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강인이 미리 공 오기 전에 야 여기다 공 뿌려 나 여기서 공 받을 거야 여기 싹 뿌려달란 말이야 요러한 느낌이 보여지는 제스처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공을 딱 받아내고요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는 심플하게 다시 우가르테한테 패스를 줬던 모습이 보여지죠 근데 난 여기서 조금 많이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강인이 공을 앞으로 밀고 나가다가 우리 팀 선수들이 많이 묶여있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강인이 뒤로 한번 공을 빼서 우가르테한테 볼을 연결했어요 근데 우가르테가 여기서 이강인 선수한테 지체하지 않고 또 논스톱으로 공을 내줬을 때 이제 여기서 리턴이 나왔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와야 되냐 아센시오가 요런 공이 한번 갔다가 이게 공이 되돌아 나왔을 때 이강인이 킥모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선수 뛰어야 되고요 이 선수도 뛰어야 돼 그리고 이 선수가 뛰게 되면 이 4명의 수비수가 밑으로 쳐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하프스페이스 공간에 파비안 루이스가 들어오면서 공을 받아내야 된다 요러한 장면들은 조금 많이 아쉬워요 왜냐면 이강인이 충분히 이러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근데 이러한 리턴 패스가 나왔을 때 이 선수들이 즉 액션을 안치해준다는 게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 중 하나다 아니면 문도근이 말씀처럼 아센시오가 내려오고 파비안 루이스가 이 공간으로 들어가주던지 이강인이 충분히 여기서 공을 잡아서 이 패스를 넣어줄 수 있거든 근데 어제 선수들이 아직 발 맞춘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눈만 맞으면 뛸 수 있는 그 정도의 팀워크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선수들이 약간 움직임이 정교하게 움직여지진 않았다 근데 뭐 시즌이 시작되면은 여러분 얼마든지 정교하게 선수들이 움직일 거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엘리케 감독은 충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이 반대로 또 전환될 때 이강인 뭐하고 있습니까? 공은 분명히 여기에 있는데 이강인은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발에서 공이 떠났을 때 이강인은 항상 또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강인은 지금 하킴이가 어디 있지? 이 공 나한테 왔을 때 어디로 보내야 되지? 공은 여기 있는데 우리 하킴이 형 빨리 찾아야 돼 시야체크 계속 고개를 돌리는 모습들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의 공통점이 여러분 뭐가 있냐면은 주의를 많이 봐요 옛날에 이니에스랑 사비가 바르샤에서 한창 잘나갈 때 여러분 한 경기에 주변을 살피는 횟수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의 공통점입니다 주변을 빨리빨리 살피는 거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나 에메리가 이강인한테 빠르게 또 패스를 연결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오픈 tard 눈치주 Meter 일어날 적인 전사 인사 인사 드리미 こ 옷 왠지 굿 의 삼 쥐 Urs inc